국민 절반 이상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오늘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.3%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. 구체적으로 최소한 올해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아야 한다가 27.1%,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만원선이 돼야 한다가 23.2%로 나타납니다. 반면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39.7%,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%로 각각 집계됐습니다.